야, 송지호! 너 왜 이렇게 갱판을 쳐? 아니, 송지호 때문이 아니라 지호도 먹고 살길 찾은 거 아니에요. 먹고 살길 찾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어쨌든 짜서 지면 열받으니까. 정웅 씨, 여기 협회장 아니에요? 협회장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앉아서. 잠깐, 잠깐만 하니까 말을 바로 끊어. 아니, 협회장이 도대체 무슨 역할이야? 이름이 협회장이에요. 지호야, 주먹 내지 마. 아,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너나 잘하세요. 야, 너 진전한 근자 씨 왔지? 야, 협회장한테 지금 너나. 야, 협회장한테 너나 그랬냐? 야, 협회장한테 너나 그랬냐? 조용히 해. 옷 따지고 따박따박 말 대답이야. 옷 따지고 따박따박 말 대답이야. 야, 협회장이야. 우리 협회장이 아니야. 협회장이라고! 왜 안쪽에다 다뤄? 안 되겠어. 너 의자 빼. 아니, 의자 왜 빼? 협회장이니까. 어우, 내놔. 잘했다, 지호야. 이 빡 소리 뭐야? 야, 야. 점점 강도가 어떻게 해줘. 야, 잘했다. 지호야, 잘했어. 아, 잘했다. 고맙다, 나. 혀 가려웠었거든. 고마워. 야, 근데 지호야. 진짜 잘했다. 아주 솜씨원했어. 수박 깨지는 소리가 났어. 신입자 안 봤지? 지호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지? 안 봤다. 끝까지 안 볼 거다. 11,000원 아킬 거다. 아, 유치해, 유치해. 나 무려 터지고 볼 거야. 석진이 형 뒤눈한테 맞고 나서 약간 쑥스러워하는 게 너무 귀여웠어. 진 glut 화이트 hole